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용칼 용칼 먼저 조간신문 훑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초동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초동 집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쯤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제 남은 변수는 내일 서초동에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다 굳힌 것 같습니다 서초동 집회가 위력적이다라고 판단된다면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로 기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완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검찰 대 시민의 대결구도 대결구도로 보자면 만약 검찰이 불구속 기소 혹은 불기소로 간다 무조건 이거는 검찰이 완패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도 오늘 용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브리핑 용칼 광고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해야죠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 광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 광고 온 것 같아요 먼저 함께 할 광고는 구강 파우더 클리닝 타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구강 관리 클리닝 타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구강 관리인데요 뭔가를 먹고 나서 혹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양치를 하는 게 예이겠지만 아유 시간 없거든요 또 치약과 칫솔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땐 이 닦을 필요 없고 가글처럼 뱉을 필요도 없이 클리닝 타임 그냥 입에 털어놓고 오물오물 씹은 다음 삼키면 됩니다 유해 성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일리톨과 모과, 민트, 레몬, 도라지, 녹차, 프로폴리스 등 8가지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뱉을 필요가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먹는 구강 파우더 클리닝 타임 김용민 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죠?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입냄새 날까봐 고민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강하고 매운 구강청결제 아유 한번 가글 했다가 입속에 침이 쫙쫙 마르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입에 침이 마르면 당연히 입냄새가 나죠 입에 침이 많이 고여야 그나마 입냄새가 좀 덜합니다 근데 어떤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 가글을 했더니 아 뭐 입에서 그냥 침기까지 싹 배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곧 또 입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가서 양치하기 힘들어 주머니에서 쏙 빼내어 사용하기 원하는 분 그렇죠 양치질을 하기도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황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와 군것질을 자주 하는데 매번 양치할 수 없을 때 자 이럴 때 구강 파우더 클리닝 타임 클리닝 타임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상자 24포 5,500원 특가의 판매 중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조만간 한번 이 클리닝 타임을 씹은 다음 제 아내한테 후 불어보겠습니다 네 딱이 맞으면 제가 이거 클리닝 타임 광고 잘못했다고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무릎 꿇고 사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클리닝 타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용칼 그럼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또 용칼 두 번째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기사 하나만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당내에는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였죠 어제 집회를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많이 모인 것 같다고 자평했나 봐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동원령과 장외 집회는 부담스러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비용 문제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이 무리하게 시민들 우리 백성들을 징병하고 강제노역시키고 세금 뜯고 그랬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원내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은 400명씩 데려와라 지역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300명 몰아와라 이랬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고 현재 당협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300명만 한번 쳐보죠 요즘 버스가 한 50인승입니다 그러면 6대를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6대를 꽉 채워서 데려와야 되는데 사람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버스 대절이 차라리 쉽겠네요 버스 대절을 하는데 대당한 50만원씩 칩시다 요즘 시세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명이면 50명씩 6대 버스 6, 5, 30 와 300만원은 좋게 깨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내려올 때 한 두 끼는 먹여야 된단 말이죠 밥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00명 먹여봐요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끼 5천원씩 쳐도 이게 벌써 300만원이 깨지는데 그러면 아무리 정말 싸게 싸게 먹여도 이거는 500만원이 넘을 거란 말이죠 부담이 됩니다 지금 벌써 5개월째 장외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세비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달하더라도 원외 당협위원장 이분들은 당으로부터 월급 받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당비를 자기가 걷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방법은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내년에 자기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 엠분의식 내자고 입 밖으로 나옵니까? 이러다 파산나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한국당 의원 이분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당원들 보고 지하철 타고 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있어요 얼마만큼 동원했는지 이걸 올 때 갈 때 다 촬영해서 당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 수도권도 버스를 태워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진 6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와라 누가 옵니까 여기도 역시 버스를 대절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뭐 영남에서 호남에서 오는 분들보다야 그 수가 그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한국당 의원은 산토끼를 잡으려면 강성 발언을 자제해야 하는데 계속 장외 집회만 고집해서 답답하다 그렇죠 산토끼라고 하는 것은 집토끼가 아닌 거죠 중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안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막 집회에 모이면 그냥 박수 받으려고 또 굉장히 선명성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발언하면 박수가 나옵니까 나름대로 장외 집회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과와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산토끼를 잡으려면 강성 발언을 자제해야 하는데 계속 장외 집회만 고집해서 답답하다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지율 정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우려를 했어요 수도권은 지금 큰일 났어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실 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숫자 대결 국면에 얽혀서 정작 중요한 국정감사 시기에 장외로 끌려 나오게 됐다 이런 자조가 나온다 한겨레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정감사 시기란 말이죠 이럴 때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야 하는데 자꾸 장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황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에서 사실 재미가 없어요 보고만 받는 거지 뭐 의촌 가서 발언 한두 마디 하는 것이고 근데 원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나경원의 이익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나경원은 원내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화끈하게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또 안 나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진 않지만 상당히 지금 나경원으로서는 이 국면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번 집회로 득을 본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더 장외집회 할 동력이 없어요 장외집회 안 하면 뭘로 해야 됩니까 정책으로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꼴통정당이 이념으로 노선으로 어떻게 차별화를 드러내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또 게다가 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에서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서 보수 총집결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분열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제 그 집회를 한 군데에서 한 줄 아십니까 한 무대를 중심으로 집회가 이뤄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저기 빤스 목사 전광훈의 한기총 이렇게 3분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차를 두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집회가 이뤄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 대회 태극기 구국 투쟁 집회 이렇게 3분 된 것입니다 아 이게 이제 2분 된 거고 양분 된 거고 다시 다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시차를 두긴 했지만 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 대회를 열었고 우리공화당 태극기 구국 투쟁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빤스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하야 투쟁 본부는 별도로 문재인 하야 광화문 백만 투쟁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보수 세력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따로따로 지표를 열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인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해서 자기들 말로 300만이 모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그 빤스가 용납 못해요 자유한국당 한 게 뭐가 있냐 심지어 지표회 하는 와중에 서로 사운드가 말하자면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지총 빤스 목사 집회 쪽에서 아니 이게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 집회 끝난 다음에 하라고 막 그렇게 뭐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멱살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죠 아이고 참 코미디입니다 자 그래서 집회 이후에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을 택할 도리가 없어요 또 다음 주말에 모이면 되는 또 다음 주말에 집회를 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렇게 촛불 집회처럼 한 6개월 동안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 치르기 전에 후보마다 다 파산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돈 들여서 나오면 아니 어떻게 무슨 파산 걱정을 할 수 있겠어요 동원을 하니까 문제예요 동원을 하는 거 여러분 동원하는 집회는 그거는 쳐주면 안 됩니다 무슨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 서로 쌤쌤인 양 이렇게 구도를 잡고 만드는데 특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서초동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100% 자발적으로 나오고요 광화문 집회는 물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없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극히 미미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어제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저기 광화문은 돈도 줬다고 하더만 돈도 줬대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장돌이만 평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이죠 박근혜 탄핵은 또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던 나경원입니다 박근혜 표정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어요 혼돈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조기를 들고 이 사람들 친북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혼돈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태극기 세력들도 모이고 빤스 세력도 모이고 한국당 세력도 모인 어제 집회의 이야기는 다음 섹션에서도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 조간신문 주목할 만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명수 의원이라고 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예전에 충남 부지상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린누리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열린누리당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 충청남도 지역구를 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민연인가 그쪽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열린누리당 후보로 활동하다가 그 저기 후보가 아마 취소됐을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명수 씨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특정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명수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빙과업체가 롯데푸드에 팥빙수 등을 납품해 오다가 2010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걸려서 거래가 중단되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업체가 2013년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위남용죄가 있다고 신고했고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 이기라면서 2014년 국감 때 롯데 부회장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양측은 7억의 피해보상에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동원한 또 국정조사권을 동원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 2018년에도 여러 의원을 통해서 롯데 측의 원유 50% 납품권 상품포장권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와 국회의원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롯데한테 갑질을 했네요 어쨌든 하청이 원청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세상은 나쁜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이 대단히 악질적이네요 증인 채택을 조건으로 한 이런 압박은 당연히 배임강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휘 남용 의혹을 따지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식품위생점검이라는 엉뚱한 구시를 붙였는데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위생점검을 따지겠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지나치다는 거죠. 기업인도 법을 어기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 국감장에 불러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감을 악용해서 민원 해결이나 후원을 압박하는 행태는 갑질을 넘어서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 지금 자유한국당 조국 장관이 특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야말로 눈에 뻔히 드러나는 그런 갑질을 행사했습니다. 아, 이게 뉴스가 안 돼요. 이렇게 경향신문이 사설 한번 싣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정말 참 대단합니다. 조폭 정당이에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산인가 그럴 거예요. 지역구가 충남 아산 이명수 의원. 그런데 말이죠.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시비 걸리는 거 아마 좋아할 거예요. 아, 이명수 의원. 이 사람 지역구 민원을 아주 화끈하게 해결해주네. 이렇게 비난받아가면서도. 아마 이런 논란 자체를 즐기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는 정당입니다. 아이고, 참. 한심한 정당이에요. 저는 뭐, 총수도 언제든 국감장이 불러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언제 총수한테 우리가 호통칠 수 있겠어요, 국민의 대표가.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말이죠. 지역구 현안을 갖고 기업 회장을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거 부당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회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권한, 합당한 권한마저 다 특권으로 매도되고 말이죠. 이렇게 또 기업 회장을 두둔하기에 골몰하는 이런 나쁜 언론들에 의해서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회장님 바쁘신데 왜 부르느냐, 뭐 이런 논리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매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 수거 언론들, 자본가에게 그야말로 압도당하고 있는 언론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참.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방역은요.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 돼지열병 참 잡기 힘드네요. 우리나라에서 돼지열병이 발견되지 않은 그 시점. 그 시점부터 돼지열병 대비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많았는데. 아, 닥치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결국 파주, 김포에 있는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도축하는 방식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당초 계획대로 발색농장 3km 이내에 농장돼지는 모두 살처분되고, 이외농가 돼지는 수매신청을 받아서 정밀검사를 한 뒤 도축해서 시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살처분, 살처분이 뭡니까? 동물 학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두 번 이상 발견된 지역에서는 돼지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내려진 양돈농 농장은 인천 강화 5곳, 경기도 파주 5곳, 김포 2곳, 연천은 한 곳밖에 안 돼요. 한 곳 더 발견되면 연천도 모든 돼지를 다 없앤다는 겁니다. 정부는 DMZ에서 야생 멧돼지 피해 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해봤더니 바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멧돼지는 종횡무진하잖아요. 휴전선, 이북, 이남에. 그런데 이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로 보이죠? 염려됩니다. 전국으로 번지면 전에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님,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죠. 두 번 이상 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되면 그 지역, 그 기초단체 단위에 모든 돼지를 다 없앤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조시법이다님, 용민님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기가 무서워요. 좋대일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복이 님이 무슨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브리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파주, 김포 모든 돼지 없앤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대기업의 기운, 그런 관료, 행정부의 어떤 욕망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세가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민원인 질의의 세법 해석을 내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해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하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2015년 삼성동 한국전력터를 사들이면서 건물도 함께 샀습니다. 여기 한 10조 들여서 샀죠? 아니, 제조업체가 왜 부동산을 이렇게 비싼 돈에 사드리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10조를 들여서 샀는데 그 부지만 산 게 아니라 한국전력본사 건물이 있었던 건물도 샀습니다. 곧 허물 텐데 뭐, 굳이 그 건물까지 샀어요. 기존에 만약에 이 건물을 활용할 목적으로 만약에 그 터를 사게 되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건물을 활용하니까요.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사면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전력터에 있는 건물을 산 뒤 잠깐 새해 놓았다가 철거를 했는데 기재부가 현대차의 민원지지를 받고 예규를 고쳐서 건물 토지를 동시에 산 뒤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산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규를 바꿨습니다. 잠깐 새를 놓은 건데 잠깐 새를 놓더라도 이게 곧 철거가 돼서 여기 새로운 무언가가 건설된다고 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새를 놓았다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안바더 비디오예요. 하여간 그래서 잠깐 새를 줘서인지 현대차는 처음에 받지 못했던 공제를 받아가지고 167억의 세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김경협 의원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세법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내놓는 것은 마치 재판 중에 기준을 변경하는 꼴이라면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 관료들은요. 정권이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건 간에 어느 세력이 집권하건 간에 여하간 항상 잘 적응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권 칼라에 맞춰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지금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때로는 견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권 중반기가 지나면서 거의 지날 무렵 됐죠. 11월이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절반이 지나갑니다. 반환점에 이르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 재벌에게 가까운 그 본능, 본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세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초 집권, 구상, 또 재벌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아주 조용히 물 밑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정말 기재부, 기재부 장관으로 우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어떨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관료들에게 포위되지 않고 관료 집단을 지배하면서 그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아니면 유시민 장관 같은 분도 좋고 이렇게 해서 관료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나 관료 집단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집권 후반기에 이런 기재부 등의 관료 집단을 관료 집단을 이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홍남기 씨라는 분 이분 자체는 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료 집단에 대한 관료 집단에 대한 이런 통제가 갈수록 허술해지고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대통령께서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김기식 날릴 때 여러분 같이 돌 던진 분 있으면 반성합시다. 김기식 왜 날렸겠어요? 왜 날렸겠어? 자유한국당이 왜 날렸겠어요? 뻔하지? 재벌 기억하지 말라고 내 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조국 왜 저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검찰개혁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만한 무슨 흠결도 없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흔들고 때리고 김기식 의원도 그랬잖아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무슨 피감기관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남들 다 했던 건데 당연히 범죄적 의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요만한 흠결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무슨 저기 재벌개혁 김기식 혼자 김기식 말고 할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검찰개혁 조국 말고 할 사람 없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기식 내쫓고 재벌개혁 어디로 갔어요? 실종됐습니다. 조국 날리면 다른 훌륭한 사람 갖다 앉히면 검찰개혁 될 것 같습니까? 기선을 저쪽이 잡았는데 정말 답답한 분들입니다. 김용민이도 정할 못이지만 그분들은 더 정할 못이에요. 전략적 사고가 안 돼요. 아휴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한 일과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현 정부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반란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중권 교수님 아주 훌륭한 도덕성을 앞세우는 진보 지식인인데 이분은 한번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거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흠결이라도 나왔을 때 견딜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본인이 아마 감당 못할 거 알고 요청이 가도 아마 수락하지 않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다들 저기 뭐야 돌이켜보니까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요거 털리면 아이고 이거 나를 지킬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안 한다면 다 안 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뭐 피하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진보 지식 개혁인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반박의 여지가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쉽게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보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진중권 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른바 이 땅에 진보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진보 지식이니 잘 나가면 막 견제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요직에 공직에 발탁되면 그때부터 허락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봤냐는 식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 다 아유 내가 저거 할 수 있는데 저놈이 가져가네 이런 시기심 질투심 이거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아마 충분히 다 털었을 거예요. 2012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민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목소리 작다고 하시는데 할 수 없어요. 방법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키워서 들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